이제 오르막 나와요. 오마이갓! 오르막 나오니까 오르막에서 페이스 조절 잘해서 가야 돼요. 물 마셔야 돼, 그럼. 지금 바람까지 부는데 언덕이면 기어를 더 가볍게 해야지. 하나 더 가볍게 해주세요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잘 가죠? 렛츠고!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기아, 기아, 좋아. 오르막길에 맞바람이 빡센데? 오르막길 계속 있어. 발가락이 진짜 겁나 저린데? 아, 진짜요? 오케이. 아니, 이 나랑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? 쟤 괴물이야. 쟤는 기계인 것 같은데? 쟤가 지금 쏜다. 와, 괴물. 가자! 아, 죽이네. 와, 꿀잼. 너무 재밌어. 너무 행복해. 1등 하는 이유를 알겠네. 1등 하는 이유를 알겠네. 우와! ən